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동네에서 걸어다니면서 데이트를 할거야. 여기 우리 있는 곳이 어디? 김포! 오늘 뭐, 김포페이? 김포페이로 이제 데이트를 할거에요. 얼마 충전할게? 50만원. 봤구나. 50만원 충전했는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45만원. 45만원. 5만원이면 총권이 되는거네. 오늘 50만원 다 쓸거에요? 아, 지금.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네. 됐어요. 많은 결제. 네. 어, 차감 됐어. 아, 그냥 보는데도 깨끗이. 블링반 느낌. 올해 트렌디한 컬러가 네온이래. 네, 맞아. 네온할까? 왜? 영혼없어. 아, 내 손이 어떻게 되지? 네. 신기하다. 응.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너무 좋다. 갤라트하고 감자탕 먹고 최고의 코스. 다 밸라트? 응. 네, 방금 찌링한거 보면 네, 받으셨을 텐데.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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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두 동네 드자 가고요. 한화식도 잘 하시는 거에요. 박아, 다 비쥬. 원피스. 오늘 김포페이로 4군데를 갔는데 어쩌다보니까 내 가게 모두 다 우리가 김포페이를 개시해줬어 다들 똑같은 반응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처음인데 우리가 다 알려드리고 왔어 처음 해봤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 되게 간편하고 우리가 금액만 적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오늘 김포페이로 하루종일 데이트하기 오늘 하루종일 아주 그냥 하얗게 붙여 따아악 다음엔 저걸로 장보는 거랑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자 그래그래 그러니까 가자 가자 contra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